아 그를 놓쳤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냥. 너무 보고 싶었나봐요. 그쵸. I can believe. 이건 알겠어요. 저는요. 할 수 없어요. Believe. 믿을 수. 믿을 수가 없어요. 까지 됐어요. 좋아요. I. 또 다시 I가 시작이 됐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힘을. 힘을 놓쳤다니까. 놓치다. 놓쳤어. 놓치다. Hold. Hold. 잡는 거. 놓치는 거. 버스 놓쳤네. 비행기 놓쳤네. 비행기를 놓쳤네. 비행기 놓칠 때. 미스인데. 아하. 쳤다. 기대돼. 기대돼. 오랜만에 좀 찍었습니다. 쳤다. 그래서 뭘 어딜 쳤어요? 그랬더니 놓쳤다. 과거라고 얘기한 거군요. 네. OK. M-I-S-S-E-D. 과거용으로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I can't believe I missed him. Let's take a look at it. 정답입니다. Very very nice. 미스를 썼으면 아마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미스하는 게 다시 한번 무슨 뜻? 놓쳤다. 놓치다. 놓치다. 그렇죠. 놓치다. 그런데 과거용으로 썼기 때문에 놓쳤다. 놓쳤다. Just missed. There you go. 미스. 그리워한다는 것도 되는데요. 놓친다라는. 놓치니까 그리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believe가 무슨 뜻이죠? 여기서 believe. 믿다. 믿다. There you go. Yes.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 읽을 때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Why? 여기 지금 B가 있고 V가 있죠? 네. 굉장히 사운드가 비슷하지만 B는 입술이 닿나요? B는요? 어떤가요? B. 이렇게 돼요. B. B. Right. 마찰이 있었어요. 네. 근데 V는 어떻게 하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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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입술이 안 닿죠? 네. 그렇죠? 그 두 개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B는 입술이 believe. 닿고 V는 바람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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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Believe. Believe. 한 번만 더. Believe. 아, 좋아요. Believe. 확실하게 발음을 해 주시고요. 자, I can't believe. 이러면 무슨 말일까요? I can't believe 뭔가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할 수 없다랑 섞였으니까 I can't believe 하면 믿을 수 없는데 거기서 끝내면 너무 더 재미가 없어요. 네. 우리 뒤에 평소문. 문장을 붙이게 되면 그 문장이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평소문이 어디서부터일까요? I missed him. 아, 그렇죠. I missed him. 평소문의 주어부터 출발을 하죠. So, I can't believe. 나 믿을 수 없어. 뭘 믿을 수 없어? I missed him. 내가 그를 놓쳤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 네. 자, 문장. 이번 거 좀 많은데 한번 꾸준히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꾸준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오, 네가 제니퍼를 안다니. 나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난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네가 제니퍼를 안다는 걸. 네가 제니퍼를 안다는 걸. You know 제니퍼를. Perfect. Very nice. Okay. I can't believe you know 제니퍼를. 그렇죠? How about this? 너가 스무살이라고? 너가 스무살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슬픈 문장에서. I can't believe you are twenty. Twenty. Right? I can't believe you are twenty.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What do you mea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이걸 놓쳐볼까요? 아, 내가 그 버스를 놓쳤다니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놓쳤어요 벌써? 네, 놓쳤어. 이미 놓쳤어. I can't believe. Yes. I missed the bus. There you go. I can't believe. I missed the bus. There you go. 마지막. 하나만 더. 이병자 오늘은 좀 꾸준히 가야 돼요. 돼지고기가 뭐죠? 돼지고기. Pork. Pork. Right. 네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 일단 I can't believe. 그렇죠. 일단 I can't believe. You don't like pork. Very, very, very nice.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이거 진짜 잘했어요. 자, 마지막 거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뒤에 부정문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I can't believe you don't like pork.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 평소문은 오늘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든 패턴, 모든 단어는 이렇게 직접 안 해보잖아요. 네. 의미 zero. 없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can't believe you know Jennifer. I can't believe you know Jennifer. I can't believe you are twenty. I can't believe you are twenty. I can't believe I miss the bus. I can't believe you, I miss the bus. I can't believe you don't like pork. I can't believe you don't like pork. 자 본문 한번 읽어 볼게요 I can believe I missed him I can believe I missed him 그쵸 I missed Santa 한거죠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엄마가 얘기를 해요 에이 알았어 선물 어서 선물 열어봐 지금 보고 싶은거죠 이 표정을 보고 싶은거에요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Go ahead 그렇게 Go ahead 먼저 하러 오를 때 하는데 Yes Go ahead 이게 이건가봐요 Go 선물 어딨지 아 이게 선물이지 선물을 와 이제는 숨어있는 듯도 느끼는군요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한달 안에 굉장히 발전해서 좋아요 좋아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모자쓰고 선물을 열어보렴 네 열어가 없어요 오케이 열다 Open it up? Open up this present 하면 안되나? 뭐 쓰려고 그랬대 제가 지금 일단 여는거부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여는거 Open 딱 이거밖에 없어요 Open? 동사로 Open Open That means what? 열다 열다 오케이 Go ahead and 뭘까요? Open Open it up There you go 대문자네요 아니 소문자에요 서를받다 여기 조금 크게 나왔어요 조금 크게 나왔어요 Open 키가 좀 작아 잘라줘요 네 네 네 네 네 Go ahead open it up 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여기 지금 잠깐만 보아 드릴게요 여기 Period가 조금 잘렸나봐요 네 자 지금 보면 Open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다 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걸 한번 그러니까 이런걸 겪어본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네 동사 뒤에 up이나 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가다가 동사를 강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 뜻을 크게 안 바꾸고 강조만 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drink 하는게 뭐죠 drink 마시다 drink up 이라고 하면 강조를 해서 완전히 확 다 마시는 거에요 마셔 버려 뭐 이런거에요 Yes exactly 아 우리가 버리다 라는 말투가 좀 이상하겠지만 강조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그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open 하면 우리가 여는 거지만 open up 한다고 그러면 그걸 그냥 더 강조한 말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up이 없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린게 아니에요 그 아무데나 막 붙여요 up을 네 open 아무 동사에나 쓰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것 또한 앞으로 쓰는 단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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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독해를 많이 해봐야 남들이 어떨 때 up을 많이 쓰는구나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open it 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open it up 해서 강조한거죠 열어봐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에 go ahead 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go ahead go ahead 여기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go ahead 는 원래 어헤드가 방향이 앞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앞쪽으로 가다가 원래 직역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go ahead 자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계속해 어서 해 이 정도의 말투로 의역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공손한 네 상대방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 멈춘 거예요 상대방이 그랬을 때 오 go ahead 이러면 계속 네 말 너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 결국 어서 그렇게 해 계속해 이런 말투가 되는 거예요 아 의역이 되는거죠 아 네네네 예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서 얘기해 계속해 나 듣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Go ahead 나 듣고 있어 지금 있어요? I am listening. There you go. 소심하지마 그러면서 Go ahead. I'm listening. 나 듣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구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 화장실 써. 화장실 가. 상관없어요. 화장실 가라고? Go ahead 가. 사용해 쓰세요. 사용해. 화장실 써. You use the bathroom. There you go. Go ahead. You use or 그냥 use the bathroom.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막 서둘러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 그렇죠. 이 정도의 말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Go ahead만 해놓고 새로운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점이 좀 빠져있긴 한데 사실은 Go ahead만 해놓고 새로운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Go ahead 하고 and로 엮어도 돼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도 Go ahead and라는 걸 전에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점이 조금 빠져있는데 두 문장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Go ahead. I'm listening. Go ahead. I'm listening. Go ahead. Use the bathroom. Go ahead. Use the bathroom. 자 본문 읽어볼게요. Go ahead. Open it up. Go ahead. Open it up.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자 이거 보면은 오 맙소사라고 하면서 마지막 임하십시오.